카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카를로입니다. 시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오늘이 우리 축하드립니다. 와우!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. 꿈같은 것이었어요. 2년 전에 여기 왔습니다. 처음에는 저는 너무 두려웠고 제 영어 스킬에 대한 믿음이 없었죠.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. 여기 왔을 때 많은 학생들과 친구들이 열심히 학습을 도와줬어요. 저는 영어는 쉽지만 제가 잘못했었죠. 아주 힘들어요.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영어 스킬에 대한 믿음이 없었죠.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. 제 영어 스킬은 이전에 이전에 더 좋습니다. 이전에 이 시점을 떠났습니다. 제가 3 중요한 문제를 남기고 싶습니다. 첫 번째, 자신을 믿고 첫 번째, 자신을 믿고 첫 번째, 자신을 믿고 첫 번째, 자신을 믿고 정말 감사합니다. 우리에게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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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